1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띵듀 좋아요 완전 알람 설정까지 자린당 30원이 없는 것 같아요 30원 30비디오 이슈 아 전 들어가요 30원 어 뭐야 포켓몬 제품 구매 시 스티커피 3개 100원 어 귀여워 아 대상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원대왕입니다 오늘 방금 인스타에서 베라? 바스크라임빅스? 피카츄란다 포켓몬 이번에 이렇게 음료수 2개 아이스크림 2개 베라임빅스 스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구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 한국어 잔만보 소다냄새 세다 이게 소다랑 밀크랑 합쳐진 소다밀크 바나나다 바나나 초코바나라네요 이게 좀 신기한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잔만보 모양이 있구요 여기는 피카츄 피카츄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얼음? 얼음조각?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 이상거 있어 그거 뭐 피카츄 뭐 그거 있지 뭐 저는 참고로 포켓몬 중에 제일 좋아하는게 잔만보입니다 나 이거 시골이가 먹으라고 잔만보를 좋아한다고 같이 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초코바나나 왜 또? 으 냄새 안좋아 이거는 진짜 완전 초코바나나예요 지금 왕씨 얼굴을 지진 화하적인 그런 소다 맛이에요. 뭔지 알지? 약간.. 싼 소다! 어떻게 먹어야 돼? 스푼 있잖아? 가득 안 해줄게. 이거는 쿨쿨 장만보미 키스. 아! 미키스! 이거 5,400원. 이거는 피카츄 초코 바나나 5,400원. 포켓몬 블럭팩. 이거 꼬부기. 꼬부기는 3,600원. 피카츄도 3,600원. 이렇게 되어있어. 이거 어린 맛이야. 음료수 어린 맛이라고? 아 그래? 나 배 사고. 음! 전반부! 여기 다 소져 있네. 봐봐. 이거 피카츄야. 이게 피카츄와. 여기 맛이 소져 있어요. 피카피카피카츄. 뭐라는 거야? 음. 맛이 안 소져잖아. 피카피카피카츄만 소져 있는데. 그치?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나와라 꼬부기! 어때? 그거 맛? 뭐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일단 피카츄를 먹어볼게요. 피카츄. 피카츄. 구락 아이스 처음 산다. 나도. 응. 어? 내가 봤어? 야! 안에. 스푼 있어요. 그거 꼰대말이래 자기야. 음. 왠지 이거 더 바나나 맛인 것 같은데? 다행히 바나나 맛이지. 아이고. 까먹었다. 이거. 초코바나나는 맛이. 바나나 우유? 응. 에? 초코받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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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려? 초코바나나야. 저는 바나나에 관련된 제품들 안 좋아해요. 음. 괜찮아. 맛있어. 바나나 자체가 좋아하는데. 바나나 제품들 안 좋아해요. 야 이거 되게 예뻐. 엄청 예쁘지 않았어? 응. 음. 이거 안에 그거 있어. 톡 쏘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거. 음. 야 이거 맛있다. 수다 맛이야 이거. 이거 맛있다. 아 샤벳이 있다. 샤벳. 레몽 샤벳. 그치? 샤벳 맛있다. 레몽 샤벳랑 노란색 레몽 샤벳고 파란색은 그거랑 소다. 응. 이거 맛있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밑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포켓몽 제품 하나에 이거 하나 추가할 수 있고 이거 하나는 100원이고 안에 3개 있대요. 그래서 우리 제품 4개 사잖아요. 이거 4개 받았어요. 아 바라다구라고 하면 아닙니다. 샀죠? 네. 4개 샀어요. 최대 4개만 샀어요. 왜냐면 제품 하나, 스티커 하나 이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먹는 건 여기까지 하고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음. 귀여워.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 편의점에. 뭐. 여러분. 벌써부터 대박입니다. 포켓몬 중에. 전설 포켓몬. 가위가. 전설 포켓몬이죠. 이게. 하. 대박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수도 있는 메타몬다. 메타몬. 메타몬. 여기 이름이네. 여기. 그리고 얘는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 여기. 다 이렇게. 메타몬이랑 달라요. 여기 그냥 아예. 배스킨라빈스 되어 있고. 하고. 이름. 번호 다 적혀 있어요. 오. 여러분. 포켓몬. 전설 포켓몬입니다. 풀이죠. 이거 똑같은 거 나왔어요. 어. 똑같은 거네요. 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포켓몬의 대명사의. 이브이의. 진하영이죠. 바로. 블랙키입니다. 블랙키. 오. 괜찮은데요. 지금 주는 정보 다 맞아? 네. 저 은근. 포켓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 나왔네. 똑같은 거다. 두 개. 여러분. 포켓몬. 지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전설 포켓몬. 레쿠자. 미치겠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너 소리 엄청 커. 좀 작게 작게 해. 여러분. 근데 가요가. 어. 이거다. 어. 이거는 이제. 포켓몬 중에 기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캐라더스 예천. 잉어킹. 그리고 이거는. 지우가. 선택했던. 불케인. 이렇게 세 가지의. 전설 포켓몬. 왜 그렇게 흥분해. 소리도 낮춰라. 엠젯 세대. 다 아시죠? 포켓몬에 미쳐있는.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요. 일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상혜씨. 뭐라고? 이상혜씨. 이상혜씨가 누구? 그 뒤에 풀 달려있는 애 있잖아. 몰라? 응. 중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미야오와 종쓰. 미야오와 종쓰. 응. 알아 알아. 드디어. 오늘. 어린이날에서. 샀어요. 이거 뭐냐면. 짱짱. 귀엽죠? 포켓몬 몬스터볼. 인터넷에 서져있지만. 이 친구가 랜덤볼에 나온거에요. 보이나요? 이 친구. 근데. 니가 좋아하는거 친구다. 응. 잼만보. 오. 야 이거 되게. 바이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피카츄 아니면 잼만보가 나와요.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 이게. 이 하마 친구도 있다. 하마가 아니라 야돈. 아무튼. 이 친구도 이거. 와 이 친구 진짜. 너무 귀엽게 만들었다. 이거. 호수네 호수. 오. 야 미쳤다.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화산해? 응? 화산해 이게? 응 화산. 이거는 그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보다 더 잘 만들지 않았어? 응. 일단 여기 너랑 새의 크림인 것 같아. 이거 아이스크림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맛도 안하는 크림. 근데 위에 이거 크림은. 별로야. 이거 한정이에요. 한 가게가. 우리 집 근처 그 가게가. 두 개만 들어온데요. 하루. 하루도 아니다. 이틀에 두 개. 어. 그래서 우리 그때. 이거 출시할때는 오열이 출시했거든요. 포켓봉 상품이. 오열이 갔을때는 이거 없대요. 아직 입구가. 출시가 안된대요. 그래서 화요일이 다시 갔어요. 없대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직원이. 그래서 목요일이 다시 오라고 해요. 갔어요. 드디어 샀어요. 대충 이 정도면 리뷰를 다 끝난 것 같고. 총평. 포켓몬은 귀엽고 잘 만들어졌다. 소품들이 하나하나.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 부실하다. 아. 아 부실하다는 안되지. 좀 허불어. 거린다. 허불어가 갈린다. 응. 뭐 일단. 저희는 일단 이어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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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